흔하고 못나고 쓸모없고 괴롭고 완고한 나무 조각목과 같은 모습이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못생기고 가시는 또 많아서 손 많이 가고 완고하고 다듬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다치게 할 뿐 아니라 그 가시로 또 바람이 불면 자기 가시로 자기를 찔러대는 상처 많고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다 밉다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콕 집어서 나는 너를 쓰기 원한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을 선택하셔서 언약괴로 성막의 기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때 내 있는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는 주시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비틀어진 나무를 가지고는 반듯한 작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쓰임새에 맞게 다듬으시는 대로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성도와 이어 붙여져 연합될 때에 오히려 겸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순금과 같이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더디버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로 더디버야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구로 교회의 참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영혼들을 살려내고 복음과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다른 누가 아닌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이 일이 누군가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날고 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콕 집어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복 주시려는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감동 받으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강정과 교회 강정과 교회 강정과 교회 강정Health 감사합니다.